신대방역 300m 반지하 전세방입니다. 월세도 되고요. 전세 4,500m이고 지금 방이 공실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마음대로 좀 빨리 빼달라고 이렇게 하시네요. 그래서 이 집은 집 가격 대비 집이 좋다. 이거 두 개만 보면 조금 애매한데 위치까지 봐서는 괜찮습니다. 위치가 여기에서 300m면 걸어서 5분 거리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몇 개 있어서 다른 방들이 전세부터 나가면 나머지 방들이 월세로 받으시려고 하실 것 같고 반대로 월세로 나가면 전세만 받으실 것 같고 그래요. 그래서 하지만 단점이 대출은 안 됩니다. 전세대자금 대출은 안 되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가까운 게 우선이다. 내가 전세를 찾는데 여기에서 돈이 4,500m 정도 되고 여기서 가까운 게 우선순위다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좀 더 걸어도 된다 하면 조금 더 깔끔한 거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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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